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무자리 김남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봉이는 적지 않이 긴장하였다. 마지막 시간에 실은 담임선생의 태도에 본계에 가까운 흥분을 품은 때문이다. 시간 마감이 가까워서 선생은 교과서를 접더니 느닷없이 상급학교 지원할 생도들은 손을 들라고 한다. 늘상 제 혼자 일망정 생각해오던 바가 있으므로 운봉이도 바른 손을 창칼같이 기운차게 뽑아들었다. 60명 넘는 중에서 단 5아이뿐이다. 누구라고 돌아볼 것도 없이 금융조합장의 아들, 양조소하는 집 아이, 의사 아들, 이 고울서 제일 부자라는 김좌수 손자, 그 틈에 뜻밖에도 김은봉이의 바른팔이 섞인 것이다. 이 선발된 행운하 5명 중에서 김은봉이의 야무진 얼굴을 발견한다는 것은 선생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도 뜻밖으로 생각하는 바이었다. 선생은 안경 낀 눈으로 대충 껀득껀득 세워보다가 운봉이의 얼굴 위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않았으나 이윽고 좋습니다. 하고 잠깐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봉이도 손을 내리고 그의 얼굴 위에 많은 눈총이 들이솔리는 것을 귀따갑게 느끼면서도 헛눈을 팔지 않고 면바로 칠판 쪽을 바라본다. 김은봉 선생인 아직 하나 미침있는 부름에 운봉이는 네 하고 기척하였다. 운봉이는 어느 학교를 지원할 생각인가? 경성지일 고등보통학교 올시다. 선생은 말대답도 뜻밖이란 듯이 고개를 기우뚱한다. 반의 모든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긴장하여 있다. 방 안에 긴장한 기분이 압력이 되어 운봉이의 작은 몸을 향하여 욕박하는 것 같은 착하게 운봉이는 숨이 가쁘고 눈이 고다오고 목이 마르는 것 같다. 누가 뭐라고 부드럽게 등이라도 두드려주면 금시에 눈물이 콱 쏟아질 것만 같다. 아버지와 어머님과도 다 의논했을 테지. 이 물음에 운봉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경성지일 고보지망이 온전한 제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혼란하여 횃불 같은 것이 두서너 개 엉켜돌고 거방 깎게 된 머리칼밑이 떼끔떼끔하여 안타깝게 괴로웠으나 운봉이는 암짓도 안 한다. 입술을 약간 떠는 듯 하다가 제 귀에도 유난히 높으리만큼 네 하고 대답해버렸다. 선생은 운봉이의 태도에서 눈치를 챈 모양이나 그 이상 더 묻지 않고 그럼 아버지께 오늘이든 내일이든 될수록 빨리 학교로 한 번 오십사고였죠. 다시 잠깐 생각하는 듯 하는데 학종이 우니까 멍하니 그것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이제는 가을도 중추로 접어들었으니까 입학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제군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 지원하는 생도는 사무실에 잠깐 들려주시오. 격례가 끝나고 단에서 내려서려다가 다시 운봉이 쪽을 향하여 운봉이는 안 와도 좋으니까 아버지께 말씀만 여쭈어. 응? 하고 교실을 나가버린다.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란 이것뿐이다. 이 작은 사건이랄 것도 없는 조그만 일이 운봉이에게는 대단한 흥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첫째로 그는 선생을 속였다. 물론 속인 것이 발각이 안 될 수는 있다. 아버지께 미리 가서 일러놓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가 흥분하고 또 흥분이 붕괴에 가까운 것으로 옮아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원한 생도 다섯 명 중에서 자기를 따로 취급하는 것이 그에게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학교로 오시라는 것도 그에게는 원치 않는 일이다. 아버지는 패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부른다고 쉽사리 올 사람도 아니거니와 외려 학교나 선생을 욕지거리나 안 하면 용할 형편이다. 물론 운봉이가 상급 학교를 가느니 안 가느니 같은 건 그에게는 문제도 안 된다. 이런 아버지를 학교로 오시라는 건 선생님이 모르시고 하는 소린지는 모르되 운봉이에게는 여관 불쾌한 일이 아니다. 어머니 역시 운봉이가 경성으로 유학을 가느니 어쩌냐 한 것을 찬성한 적도 없고 또 찬성할 건더기도 없었다. 이런 형편이고 보니 담임 선생이 운봉이의 지망을 뜻밖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또 한반 아이들이 곧 터져나오려는 조롱인지 선망인지도 모른 웃음을 참고 두리번 두리번 운봉이의 상판대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결코 이유 없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운봉이로서는 누가 뭘 안돼도 꼭 한 곳 믿는 곳이 있었다. 서울 간 지 이태가 가까워 오는 동안 한 달에 20원씩은 꼭꼭 송금해 오는 누이를 믿는 것이다. 서울로 떠나갈 때 내가 서울로 가는 건 너 공부시킬 준비로다 미리 가는 게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1년 전에 친이 제개로 한 편지도 있다. 네 공부 하나는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마터시킬 것이니 공부만 열심히 하여라. 네가 서울서 바로 내가 볼 수 있는 눈앞에서 고등학교에 댕길 생각을 하면 몸에 벅차는 괴로움도 낙으로 변한다. 6학년도 2학기로 접어드니 특별히 전 같은 입학 준비는 없다 쳐도 자연히 마음 설레고 졸업 후에 일이 이야기되었다. 아무개의 아무개가 평양 어느 학교를 지망하느니 서울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니 하는 소리는 벌써부터 들어온 지 오래다. 그 애들은 그 애들로서 넉넉히 그만 공부를 시킬 만한 집안이므로 별다른 이야깃거리가 될 것도 없다. 이런 소리를 귓등으로 들을 때마다 운봉이는 누이의 편지만 혼자서 뇌보고 속으로 배신만 단단히 먹을 뿐이다. 운봉이 보고는 어느 학교에 가려느냐고 묻는 놈조차 없다. 그는 가만히 중등학교 입학시험 문제집을 사다 두었을 뿐이다. 오늘 비로소 선생의 물음에 그는 기운차게 손을 뽑아 들고 여태껏 마음으로만 새겨두었던 것을 발표해 놓았던 것이다. 다시 한 번 어머니에게 다짐을 받아보고 서울에 있는 누이에게 똑똑히 기별을 해둘 것 그리고 선생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사정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의 상급학교 지원은 틀림없다고 말해버리리라고 혼자서 생각해본다. 아버지에겐 말했자 소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분경이나 일으킬지도 모르니 어머니에게만 물어보자. 그러나 어머니도 누이가 알지 내가 아니하고 싱크시 웃어버리고 말 것이 분명하다. 시험 쳐서 들은 놈은 나 하나밖에 없다. 누이에게 엽서로 편지를 쓰자. 그는 갑자기 유쾌해지기나 한 듯이 바른 팔을 내두르며 소래기를 질러본다. 뛰다 보니 거리 어귀다. 좀 점직해서 길 건너를 쳐다보니 와닐레 자전거보다 마침 와닐리는 펑크한 걸 때우느라고 기름 묻은 바지에 툭 튀어나오도록 궁둥이를 씻고 연신 개꿉써서 돼야지같이 돌아간다. 운봉이는 죽어라 하고 다른 박지를 하여 그 집 앞을 지나갔다. 본시 운봉이가 와닐리를 송충이처럼 꺼려하기 시작한 것은 누이가 서울로 가기 바로 전 아직도 다몽이란 이름으로 이곳서 기생노릇을 할 때부터였다. 하루는 자전거살로 작사를 만들려고 와닐레 가게 밖에 서서 컴컴한 골속 같은 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파시로 밖에 못 쓸 낡은 자전거가 집게와 모로 옆에 다섯 틀이나 먼지에 파묻혀 있는데 새 자전거는 한 틀밖에 없다. 선반 위에 부속품들이 널려 있고 조그만 유리창 안에는 빤득빤득하는 쇠바퀴가 몇 개 걸려 있다. 광고 포스터를 발라서 구멍이 띠끈띠끈한 낡은 바람벽을 감춰놓았다. 운봉이는 나무 상자 안에 그득히 담겨 있는 자전거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완일이 나 쟁고살 하나 줄래? 하였다. 코로 흥얼흥얼 수심가를 넘기며 자전거를 만지던 완일이는 훌쩍 얼굴을 돌리며 이쪽을 보더니 어? 너 누구가? 응? 너 다몽이 오래 비루구나? 쟁고살은 뭘 하려고? 운봉이는 생끝이 웃으며 그러나 얼굴이 밝게 져서 대답하였다. 쏠챙이 제비 하려고 작살 만들라 그러지요? 작살을 만들어? 작살? 그래 여기 있다. 그러더니 한 뭉텅이 아마 한 연아문개 덥석 들고 그의 곁으로 온다. 그는 기뻐서 손을 내밀었다. 쇠줄로 작살을 만들려고 여러 번 못을 거꾸로 꽂고 뾰족한 놈을 밑으로 하자니 동그란 대가리가 거치적거려 방망이로 귀를 죽이느라고 손만 다치고만 일이 있기 때문에 운봉이는 오랫동안 자전거살이 그리웠다. 그걸 지금 듬식 열 개나 집어주려는 것이다. 완일이는 어슬렁어슬렁 그의 옆으로 오더니 꺼먹해 기름과 때에 그을린 손으로 운봉이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들은 자전거살을 움켜쥐었다. 받아가지고 손을 뽑으려고 하니 완일이는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나 너희 매부지? 하면서 담배찐에 걸은 이빨로 링글링글 웃었다. 운봉이가 패크에 손을 뿌리치니 자전거살이 쫘르르 흩어져서 널장판 위에 떨어진다. 운봉이는 그 길로 입을 가물고 강 있는 골목길로 도망치듯 장다름을 놓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줄창 운봉이를 볼 적마다 야, 쟁고살 줄라? 하든가 누이가 서울로 간 뒤에는 학구 보고 싶다고 편지 왔네? 하고 놀려대었다. 학구란 건 한 올해 옆지 기생의 오빠로 지금은 광산에 다니는데 처음 완일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그 뒤 차츰 알아보니 학구가 다몽이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완일이한테 놀리는 날은 재수 없는 날이고 무사히 지나친 날은 재수가 있다고 운봉이는 혼자서 작정해버렸다. 이 푼수로 치면 오늘도 재수가 좋아야 할 게다. 그런데 그는 집 대문을 들어섰자 저보다 일찍이 학교에서 돌아온 노이동생 운이한테서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허둥지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라야 실상은 신통차는 아버지였다. 뻐드러지기라도 했으면 쉽다고 어머니는 우라가 뻗칠 때마다 옹알되고 시약을 퍼붓던 그런 아버지다. 아이고 언제문 이 꼬락선을 안 보고 사나 하루도 몇 번씩을 뇌는 통에 어머니의 표정은 모르는 새에 포달스럽게 굳어버렸다. 반반이 떨어진 눈썹 자국이 물결같이 도두서고 미간엔 박고랑처럼 주름이 잡히고 입술은 탄력 없는 거풀이 이그러져서 드문드문 빠진 어금니까지 드러나 보인다. 아버지는 이런 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괴침도 못 가는 채 종이뿔처럼 누런 상판이 묵묵히 눈을 내려감고 어머니의 지청구를 귀뚱으로 흘리고 앉았다. 반창 가시 같은 노란 수염이 찰깍 붙은 가죽 위에 지저분하다. 상고 머리로 깎았던 머리가 새둥지 모양으로 어수선하다. 어머니의 아우성을 그는 그을인 듯이 움직이지 않고 받아 넘기는 것이다. 아편에 잔뜩 취했을 때이다. 약이 떨어지면 이와는 정반대다.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어저께 저녁부터 약기운이 진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자 집이 떠나가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드디어는 가슴을 두들기면서 통곡을 하였다. 운봉이가 강에 나가 세수를 하고 들어오는데 운이가 운규놈을 업고 울먹울먹하며 대문으로 나온다. 어디를 가느냐 왜 들먹거리냐고 물으려는데 기와 꼴이 울리도록 고래고래 지르는 아버지의 높은 언성이 방에서 들려온다. 대체 뼈에 가죽만 씌운 것 같은 몸에서 그리고 어느 때는 모기소리만큼도 분명치 못한 목소리가 어쩌면 저렇게도 요란스러울이야 싶게 이런 때의 아버지의 언성은 파격적으로 높았다. 모두 벼락 맞을 연덜 같으니 집안이 망할라니 암탈기 승이 세서 글쎄 인연들 먹고 살고서야 공부도 공부 아닌가 또 갓나 새끼들이 공부네 뭘 할 텐가 아니 제년들이 진사 급제랄 텐가 뭔가 아이고 오늘 당장에 담임교사놈을 찾아가서 태우고 말아야지 나이는 벌써 오래잖아 성년할 텐데 소리도 배우고 춤도 배워봐야 지 밥벌이를 안하나 또 갓나 인연도 자식인 바에야 길러준 애비 애미 모른다고 할 텐가 서방 얻어가기 전에 밥술이나 벌어주어야 애미 애비도 허리를 펴잔나 저 계집년이 몹쓸어 자식을 덜 되게 가르친단 말이요 이 다몽이란 년 안 보았겠나 요년이 낯살이나 자라서 겨우 화댓잎이나 벌라하니께 저년이 귓속질을 해서 서울로 쫓았겠다 저년 송가의 딸령 같으니 그너머 뒤상 속알머리가 꼬약하니 따라 놔둔 게 저 모양이야 뒤상 죽을 때 지 딸령마저 데리고 갔음은 이 고약스런 기구한 팔자나 면하지 이년 이 송가의 딸년 생계도 없어지지 않고 내 속을 태우네 이 주리떼를 안길려나 모두 소리 안 난 총이 있으면 좋겄다 아니 운이란 년 어디로 살짝 도망쳤나 재미년이 빼돌렸겠지 아이고 아 새끼 놈은 또 새박에 나가더니 어디로 갔어 그 놈의 새끼는 물고신한테 올렸나 새박이면 눈이 짜게 지기가 무섭게 강으로 내빼 물고신이 잡아당 뼈도 안 남기고 삼켜버릴 갓나 새끼들 같으니 한참 뜸한 것 같더니 그 다음엔 화가 천둥 같아서 주먹으로 샘문을 두드리며 아니 이 송가의 딸년이 이대로 나를 생매장 할테냐 이 마른 벼락을 맞을 년아 아이고 이 년아 아이고 복통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넋두리로 변하다가 목을 턱 놓고 초상당한 것 같이 섭게 울어댄다 소문난 집이라 웬만해서는 창피할 것도 없지만 이른 새벽에 곡성이 진동하니 동리사 아람보기도 미안하다 한운수 없이 낯이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물 묻은 손을 치마에 씻고 괴춤에서 일원짜리 한 장을 꼬기꼬기 개킨 채로 아버지에게 집어던진다 장판에 낯을 파묻고 엉엉 울어대던 아버지는 종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가 반짝 열리는지 시름이 고개를 들어 쥐낙는 고양이처럼 지폐장을 들이챈다 울음을 두어번 어린아이 같이 떨깍떨깍 삼킨 뒤 푸시시 일어난다 누장판 같은 바지를 괴춤만 움켜잡고 커다란 고무신을 철레철레 끌면서 운봉이의 옆을 지나서 뿌르르 대문으로 나가버린다 그의 안중에는 운봉이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아침에 이렇게 나갔던 아버지가 그날 오후 4시에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꿈같은 일이나 그것이 현실이었다 운봉이는 구김 봉투를 한 장 들고 우편소로 가는 길이다 누이에게 전보를 쳐야 한다 그렇듯이 지체 밀망을 하던 패인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남편이었고 또 아버지였다 언제나 이 꼬락선이를 안 보고 살 거냐고 아침까지도 지청구를 퍼붓던 어머니도 미적지근한 복닥재 모양으로 식어 들어가는 초라하고 빈약한 육체를 앞에 놓고 누구보다 더 바빠하고 손붙일 곳을 몰라 쩔쩔 메었다 약을 과있어서 중독이 되어버렸다 한다 의사도 손을 떼고 지금 겨우 달락달락하는 희미한 숨결만 거두면 뼈와 가죽새에 최쩌하게 흐르던 다 날라버린 핏줄은 영영 굳어져 버리리라 한다 운봉이는 울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초점을 못 잡는 두 누나를 부리부리 굴리던 어머니가 두서없이 내뱉는 말을 쫓아 그는 낡은 봉투지를 찾아 들고 우편소로 뛰어가는 것이다 사실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실감을 가지고 느껴지지 않았다 또 그것을 새겨서 연상해 볼 여유도 없었다 손땀이 찐득하게 묻은 봉투지를 뒤적여 뒷면을 찾아보니 희미하게 경성부 관철정 김설자 요리라고 삐뚤빼뚤한 글자를 골라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는 전보용지에 그대로 옮겨 쓰고 전문에는 아버지 위도 곧 오기 바람 아버지 라고 썼다 집으로 뛰어오는 노상에서 의사를 만났으나 그는 운봉이를 모른 채 한다 뛰던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병세를 물으려고 하나 땅만 들여다보며 의사는 운봉이의 거동을 무시해버린다 의사는 묵묵히 걸어가다가 골목을 휘어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운봉이는 어머니와 운이와 운규의 곡성을 듣고 멍하니 서 있다 뜰 안에서 낯을 돌리니 초벽한 것이 다 떨어져서 수수대가 뼈다귀 모양으로 앙상하게 드러난 바람벽이 눈앞에 있다 여태껏 황망한 가운데도 그의 마음과 머리 밑을 찐득히 흐르고 있던 내일엔 서울서 누이가 온다는 생각이 팔깍 달아나고 다른 생각이 무엇이 불쌍하고 최초의 한 아버지를 금방 가져가 버렸다는 생각이 귀가 황황거릴 만큼 그의 머리를 휩싸 버린다 두 귀가 지잉하니 울고 쾅 막혔던 콧구멍이 휭하니 열리는 순간 그는 비로소 눈물이 올라 속구는 것을 깨닫는다 3일장이니 성복지이니 5일장이니를 딱히 작정해두지 않았다 운명한 날 밤에 앞집 명월이 오빠 학구가 광산에서 돌아와서 밤경할 사람들을 윗방에 모두며 화투판이니 마작이니를 차리고 문 밖에 초롱도 장만에 걸어놓은 뒤 사주 잘 보는 이한테 가서 나를 받아왔다는 것이 4일장 다시 말하면 성복날이다 운봉이 어머니는 나흘 동안이나 묵혀둘 경황이 없다 생각했으나 잠자코 아무 말이 없다 그로서는 3일장이니 5일장이니 별로 아랑곳할 게 없었다 전보쳐서 하루를 지나면 서울서 다몽이가 올 것이므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기다린다고 하여도 아들과 달라 그가 없으면 입관을 못한다던가 하는 격식으로 그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얇다란 소나무관을 사다가 둘째 날 되는 날 아침 벌써 입관을 해버렸다 딸을 못 보았다고 죽은 이가 저승에 못 갈리는 없을 게다 다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장래비가 생기기를 기다린 개나 마찬가지였다 운명한 뒤 다시 전보를 친 것까지 시간으로 따져서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차 시간마다 기다렸으나 다몽이는 오지 않았다 배 한 피를 못 사고 무명한 끝을 바꾸어 오지 못한 채 돈 정개니 만장인이 하는데도 엄을 내지 못하고 그 이튿날을 그대로 보내게 되니 어머니는 서름 같은 건 생둥생둥해져서 없어지고 걱정이 불쑥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몽이가 이렇듯 늦어지는 것은 갑자기 좀비가 없었다가 장래비를 충분히 마련하느라고 자연 일이 늦게 되는 것이라고 제 마음에 타이르고 안심하려 들었다 운봉이도 누이의 일이 궁금하였다 그의 생각 같아서 전보가 떨어지자 곧 출발할 테니 적어도 그 이튿날은 올게라 하였다 명색이 상주라고 차시간마다 정거장에 친히 나가 기다리진 못하나 운이와 운규가 나갔다가 시름에서 빈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없이 낭망이 갔다 누이가 아침차에도 안완? 학군은 일을 쉬진 않았으나 광산에서 돌아오면 찾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밤대거리를 끝맞고 돌아오는 길에 운봉이가 실심하여 토방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보더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방국인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운봉이 옆에 구럭을 놓고 공둥이를 앉힌다 몇 사람 안 되는 밤경꾼도 날이 환히 박자 뿔뿔이 돌아가버려 큰일을 치른 집같지 않게 조용하다 운봉이는 아직도 두서없는 생각에 골똘해 있다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버리니 처음은 한없이 서러웠으나 그것이 이틀을 지내는 동안 종적을 잡을 수 없이 사라지고 운봉이 제 일이 자꾸만 생각되었다 학교에는 그 뒤에 가지 않았으니 선생의 말대로 실행은 안 했더라도 좋으나 제 생각같이 상급학교에 갈 수 있겠는가가 하루 바삐 안타깝게 알고 싶다 엽서로 누이에게 물으려던 참이니 누이가 오게 된 것은 이 문제만으로 보면 맞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은 상급학교 가는 문제에는 별반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다몽이 누이의 확단만 있으면 그만이다 처음에는 슬프고 바쁜 통에 통이 그 문제에 생각이 가지 않았으나 누이가 이틀 사흘째 되어도 오지 않음에 불쑥 이러한 근심이 치밀어 올랐다 누이한테서 편지 온 게 언제가 학교는 운봉이를 잠깐 솔깃하니 바라보면서 묻는데 운봉이는 좀 퉁명스럽게 한 달 됐나? 몰라 한다 주소의 이동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운봉이는 명월이 누이한테 편지 안 왔나? 하고 되려 학교에게 묻는다 그러나 학교는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고 있을 뿐 운봉이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에 골똘해 있는지를 운봉이가 의아스레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 물끄러미 움직이지 않던 고개를 약간 들며 발쇄 편지서로 안 한 지 오래다 하고 자기도 무심결에 가느다란 한숨을 짓는 듯하다 그렇게 친하던 사이인데 그리고 이번 일에도 명월이가 안일을 맡아서 도웁고 있는 더해 어찌하여 다몽이와 편지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인가 응당 이것이 설명되어야 할 것을 학교는 운봉이의 표정에서 간취하고 제가 쓸데없는 발설을 한 것을 리우쳤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은근히 쩔쩔매며 괴난이 쓸데없는 일 때문에 이제 오면 다 풀어버릴 테지 하고 어색하게 중얼대었다 명월이와 다몽이가 거래가 끊어진 것은 순전히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다몽이가 서울로 간 지 얼마 안 돼요 눈이 부시기에 휘황찬란한 사진이 다몽이 집으로 왔다 뒷꿈 높은 구두쯤에 새삼스레 놀랄 필요는 없겠으나 이 고울서 보지 못하던 경쾌한 양장과 머리 모양에는 눈을 뒤솟지 않을 수 없었다 양복이라면 여운도에 쿠렁쿠렁하고 몸에 붙지 않는 곤색 서지거나 여름에 여인네들이 일본의 새허리띠 위에 들러쓴 간편한 옷만 보아온 눈에 다몽이의 사진은 노상이 일경을 시키게 함에 충분하였다 그것을 받아들고 운봉이는 윗거리에 있는 양복점 안에 사진틀에 넣어서 주름이 매달은 서양 사람들을 연상하였다 서울 가는 데 반대하던 아버지도 이 사진에는 만족한지 물끄러미 치어다보다가 휙 던져주며 속알머리 없는 게 아이고 이런 건가 하고 핏기 없는 피부를 공상맞게 함칠거리며 입가장에 웃음을 띈다 물론 이 사진은 빈틈없이 총총히 붙여서 매달았던 길쭉한 사진틀을 내려서 다른 것을 뽑아내고 맨 가운데다 모셔버렸다 그렇게 한 지 며칠 뒤 운봉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막 대문 소리를 내고 들어오는데 방문이 열리고 황망한 표정을 얼굴에 드러낸 채 두 손에 무슨 종이조각 같은 걸 들고 학구가 엄하지도 뛰어나온다 어인 영문을 몰라 더 놀다 안 가느냐고 말을 건네려는데 그는 뿌루루 나가버린다 방 안에 들어와 보며 집 안엔 아무도 없다 마실을 갔는지 아마 앞집에나 뒷집에 잠깐 다니러 갔을 테지만 방 안은 휑하여 학구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낼 길이 없었다 마침 방바닥에 인화지 조각이 하나 남아있어서 사진틀을 쳐다보니 다몽이의 양장한 사진이 없었다 이러한 작은 사건과 자전거 포함은 완일이의 놀리는 수작밖에 운봉이는 다몽이와 학구의 내막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학구 때문에 다몽이와 학구의 누이동생 명월이와의 새에 의가 상한 것은 짐작할 도리가 없었다 다몽이 서울 간대가 발세 이태가 되나? 싱겁고 명구스러운 김에 해보는 말임에 틀림없으나 벌써 학구의 말에서 어떤 기미를 눈치챈 운봉이에게는 이러한 학구의 말은 더욱 부자연한 것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물둘 난 학구와 열네 살 난 운봉이의 대화가 부자연에 가려고 할 때 마침 운봉이 어머니의 갑작스런 울음이 문창을 울릴 듯이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따라서 운규가 이해 못지않게 큰 소리로 울어댄다 이 바람에 학구는 껑충 일어나서 방으로 들었으며 이젠 그만두슈 돌아가시니가 운다구서 뭐 하다가 그 다음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운규 운내다 어린 것들 봐서라도 오만이가 울면 되갔소? 하고 어루만진다 운봉이도 슬며시 기둥을 지고 일어섰다 그러나 다행히 참말 다행히 그 다음 차로 다몽이가 왔다 웬걸 나 차에 올게냐고 아무도 정거장에 나가지 않았더니 바로 그 차에 온 것이다 서울서 옵네다! 하는 어떤 여인의 소리가 대문 밖에서 나므로 운봉이가 뜰로 뛰어가 보니 다몽이는 아래 위 흰옷으로 긴 치마를 두르고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갑자기 할 말이 없어 토방 위에서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다몽이를 본 어머니가 흰 포장진 뒷목을 향하여 퀭퀭 쳐올기 시작한다 그 바람에 다몽이와 그 뒤를 따라오던 여인네와 고리짝을 하나 지게 위에 진 머스마이의 시선은 일시의 방 안으로 쏠린다 운이 많이 침착하게 운규를 업고 마중 나서더니 토방 위에 올라서는 언니의 앞으로 가서 북 치마 폭에 얼굴을 묻는다 다몽이는 커다란 핸드백을 들고 처음부터 아무 말이 없다 머리는 푸시시하니 헝클어져 있으나 눈은 그전같이 둥그런 게 차 속에서 시달린 탓인지 띠꾼하다 눈과 장엔 약간 검버섯이 끼고 낯색이 바짝 희게 질려서 윗니틀이 좀 두드러진 것 같다 운이와 운규를 한참 묵묵히 내려다 보다가 슬며시 옆으로 돌려세우고 고무시는 토방에 벗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나지막한 병풍을 둘러세우고 그 위로 흰 포장을 내린 뒷목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섰으나 그는 무표정에 가깝다 목을 놓고 울던 어머니가 이마와 얼굴에 뒤엉키는 파뿌리 같은 눈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치켜올리면서 반가움인지 슬픔인지 노염인지 분간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때 비로소 다몽이의 커다란 두 눈에 핑하니 물기가 떠올랐다 장례를 치르고도 다몽이 누이는 가지 않았다 남에게 메인몸이란들 사무죄도 안 치렀는데 그대로 가버릴 리는 없을 터이니 아무런 갈차비도 차리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으나 가지고 온 고리짝을 끌러서 그 속에 든 알맹이를 펼쳐놓을 때 운봉이는 누이가 서울을 아주 떠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생길 수 없었다 철이 지난 백구두 선기가 나서부터는 입지 못하는 여름옷까지 무엇보다도 푸르런 모기장 이런 것들은 집에다 버리고 가려고 일부러 씻고 올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바엔 닥쳐오는 가을이나 겨울엔 소용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리 크지도 않은 고리짝 속엔 이 대신에 별로 몸에 지닐 만한 물건도 없다 벌써 1년 반이나 지난 일이긴 하나 처음 서울가 몇 달 만에 박아보낸 사진과 같은 양장은 어느 구석을 털어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입지 않는 여름옷까지가 몇 벌 주름살이 고기고기 구겨진 대로 뭉쳐 있으나 별방 감나는 옷까지는 아니다 지금 당철에 입을 옷은 하나도 없다 또 하나 수상한 것이 있다 누이는 적어도 100원 한 장은 가지고 오리라 생각했던 것이 내놓는 것을 보니 40원이 좀 남짓할 뿐이다 전보를 일찍 받았더면 좀 더 돈이라도 둘러보자 할게 내가 그 집을 나온 지가 얼마 된 때문에 이틀을 걸러서야 나 있는 하숙을 찾아왔으니 급작스레 돈 맨들 구멍이 있어야지 그래 아무런들 주인한테 고만한 돈이야 못 들을 것이냐고 어머닌 생각하는 모양이나 딸의 모양이 뜻밖의 최취한데 질려서 그는 아무 말도 안 하였다 우선 사무죄나 지내놓고 그래서 통이 이런 것에는 눈이나 마음을 팔지 않고 사무죄까지를 치렀다 묘에 갔다 오니 방은 휑한데 앞 현장이 아버지 대신에 윗강 구석에 초라한 홈백상이 하나 댕그렁하니 놓여 있다 이 홈백상만 해도 하루 세 때를 변변히 해받치지 못할 처지라면 그리고 삭단제니 졸곡제니 말도 말고 죽은 날 3년 동안 제사는 해야 안 하느냐고 말이 많아져서 아예 당초에 법식 따라 하지 못할 바엔 홈백을 불사르는 게 어떻냐고 말까지 있었으나 남들이 보나 마나 해도 그럴 순 없다고 저렇게 인주견 자박이나 느려두게 한 것이었다 사무죄까지를 치르고 나면 아버지를 위한 의무는 우선 풀어져 버린다 다몽이 누나는 저만 바란다면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운봉이와 우니는 학교에를 다시 가야만 한다 저녁을 이럭저럭 시르고 나서 마시러 왔던 학교 어머니마저 다녀가니 처음으로 단출하게 가족끼리 방 안에 모였다 운규는 며칠 동안 바쁜 틈에 들복긴 탓에 벌써 아랫목에 내왈개를 펴고 고라떨어졌고 운이는 괴짝뒤와 발치구석과 홈백상 다리 밑으로 머리를 들어봤고 흩어진 책을 모으기에 바쁘다 한참씩 꺼듭서서 다리를 뒤로 뻗고 대가닥거리다간 먼지 묻은 책을 꺼내들고 운봉이 산술책 못 반? 하고 이 편을 본다 모아온 책을 시간표대로 책보에 싸서 머리맡에 놓고 휑하니 아랫목으로 내려가는 봄이 어딘가 저녁골이 난다 아버지가 학교를 떼서 기생으로 넣어야 쓴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안다를 부릴 때마다 밥도 채 못 먹고 책보를 들고 학교로 뛸 땐 아직 철닥선이 없는 어린애만 갔더니 저렇게 채국재국 재할리를 실은 뒤 뒷골방에서 요아 이불을 꺼내다 쭈르르 깔아놓는 것을 보면 제법 색시티가 나는 것 같다 윗반 샘문턱에 팔굽을 세우고 멍하니 이것을 보다가 운봉이는 밖으로 나왔다 나와도 갈 데가 없다 학교한테나 갈까 했더니 그는 지금 밤대거리가 되어 이곳서 한 오리가량 되는 광산기계관에 가 있을 게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서 캄캄한 토방에 쭈그리고 앉았다 운이가 책보를 꾸리는 것을 보나 마나 벌써부터 운봉이도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이 생각에 골똘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 담임선생이 데리고 오라던 말은 소용없이 되었다 그러나 공부를 시키고 안 시키는 열쇠를 쥐고 있는 장군인이 와 있다 내일 학교에 가는 바엔 이 문제를 단단히 다짐을 받아가지고 가야만 할 게다 지금이라도 선뜻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벽에 기대어 한 다리를 뻗고 또 한 다리는 세우고 왼팔로 머리를 무릎하기 위해 괜치 암것도 안 하는 다몽이의 낯을 붙들어 세우고 루이야 나 서울 공부 시켜주지 한다든가 전에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라든가 해놓으면 만사는 결단이 날 게다 그러나 이 한마디 말이 용이하게 입 밖에 나오질 않는다 떨어진 지가 한이 이태된다고 별로 서먹서먹해진 탓도 아닐 게다 아버지 세상 떠나자 이건 또 무슨 구살맞은 변이냐고 눈총을 맞을까 두려워 그러는 것도 아닐 게다 제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온 뒤에 누이의 입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릴지가 은근히 무서운 것이다 염려 마라 그것만은 결심한 대로 있지 않았다 이 말이 과연 나에게 올 수 있는 합당한 말일 거냐 만일 이 말 대신 학교가 다 무슨 태평세월에 하는 치닭거리냐 소리만 나오게 된다면 그때 자기가 당할 불행을 대체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모든 것이 끝이 난다 모든 것이 불행하게 끝이 난다 이 불행을 한 시각이라도 멀리 물리쳐보겠다는 의식하지 않은 생각이 그로하여금 누이와 대뜸 들어가 단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상상은 곧잘 화려한 환상이 되기 쉽다 누이에게 말해볼게냐 말게냐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도 어느새인지 공상은 그를 학교로 끌고 가서 교실 속으로 몰아넣는다 운봉이는 어느 학교를 지원할 생각이냐 이렇게 선생이 묻는다 재성 제일 고등 보통 학교 올시다 기운차게 운봉이가 대답한다 학비는 누가 될 참이냐 서울에 있는 제 누이가 대이기로 되었습니다 선생도 놀래고 생도들도 놀랜다 선생도 부러워하고 생도들은 더욱 부러워한다 운봉이는 만면의 웃음을 잠그고 의기양양하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앞을 선다 누이와 단판을 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면 운봉이의 행복은 하늘가로 둥둥 뜬다 운봉이는 토방에서 일어난다 어찌되었든 누이에게 물어보자 낯을 돌려 아랫방을 보니 전등으로 윗방으로 올려 걸고 아랫방은 캄캄하다 그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들은 벌써 잠에 취한 모양이다 운봉이도 윗방으로 들어가 전등을 끄고 제자리에 누웠다 하는 수 없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어야 한다 그는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이 생둥생둥해서 잠을 들 수가 없다 일주일 가까운 피로에 지쳐서 자리 속에 몸을 눕히자 온몸은 안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머릿속이 이상스럽게 새록새록하다 간혹 졸음에 휩쓸려도 가위에 눌리었다 그런데 아랫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난다 무엇한테 바짝 놀리었다 펄딱 소스라쳤겠는데 아랫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잠귀에 똑똑히 들렸다 너 언제 몸이 썬? 어머니에 묻는 말이다 이 말만 가지고는 그것이 누구에게 묻는 말인지 똑똑하지 않다 운이 보고도 물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다 다몽이 벌써 자네? 또다시 어머니의 재치는 말이다 그 물음이 다몽이 누이에게로 가는 것임은 똑똑해졌다 그러나 자는지 깨고도 덤덤한지 다몽이 누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이어서 어머니의 긴 한숨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 한숨이 채 끝나기 전에 넉 달 채야 하는 가는 목소리로 누이의 대답이 들려왔다 또다시 아무 말이 없고 감감하다 이 짧은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운봉이에게도 좋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누이의 얼굴과 옴맵시와 고리짝의 내용이 대충 설명이 되는 듯 싶다 임신 4개월이라면 배도 어지간히 불렀을 게다 쿠렁쿠렁하니 긴 치마를 두르고 두 손을 늘상 앞치맛자락에 읍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는 좀처럼 숨길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아이 애비는 뭐라는 사람이냐 한참 만에 다시 어머니에 묻는 말이다 사실 아이를 배워서 이미 넉 달이 지난 바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제일 기뉴하였다 물론 어디 사람인데 성은 무엇, 이름은 무엇, 본은 어디하고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직업이 뭐냐 좀 더 뾰족하게 털어서 말하자면 부자냐 가난뱅이냐 돈냥이나 실이 낼 사람이냐가 궁금한 것이다 어머니의 간단한 물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다몽이도 어머니의 묻는 뜻을 지나치게 잘 안다 그러므로 이러니 저러니 길게 늘어놓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그리고 기뉴한 것을 말하지 않고 딴 변두리를 빙빙 돌았자 어머니의 속만 더 클클하게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참 만에 제가 제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는 어조로 돈 낼 만한 사람 같으면 고리짝 싸가지고 왔겠수?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결단지었다 전보친 뒤부터 자꾸만 뒤틀려 나가던 다몽이에 대한 예측이 지금 이 한마디로서 그 전부가 설명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말이 가져오는 타격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컸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숨소리조차 안 나온다 그럴 리야 없겠지 아무려면 그럴 리야 있겠느냐고 여태껏 속으로 되씹고 되새기고 하던 것이 이 한마디에 여지없이 부서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 의하여 타격을 받은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윗방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던 운봉이는 거의 머리빡이 돌덩이처럼 감각을 잃어버렸다 방 안에는 치륵같은 검은 침묵이 질식할 듯 꽉 찼다 운규와 운이의 숨소리만이 벌어지 울음같이 고요하다 꿈에 누구한테 쫓기는지 운이가 몸을 뒤채며 끄근거리고는 입을 철갑거리며 깊은 숨을 쉰다 또다시 숨소리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하고 아침 일찌감치 운봉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보의 교과서와 잡기쟁과 참고서를 함께 꽁꽁 싸놓았다 중등학교 입학시험 문제집도 뚜껑을 한참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다른 책과 함께 보혜 쌌다 그것을 아버지 홈백상 다리 밑에 놓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간밤에 작정한 대로 실행한다 첫 실행으로 학구를 찾았더니 아직 광산에서 안왔다 올 시간이 되었는데 어인일이냐고 물었더니 명월이가 새벽에 시장한 김에 오다가 묵집에 들렸을께라고 한다 운봉이는 묵집에로 갔다 학구는 그럭에 옆에 놓고 간발하고 자고팔을 신은 채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파르스름한 녹두묵에 마늘장을 쳐서 후후불며 넋가래 같은 술로 연심 퍼넣고 있다가 운봉이는 웬일이가? 들어오나라 하더니 부엌 쪽을 향하여 오마니 나 더운 무고 오전어치만 더 주 한다 운봉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학구 형이 만나려고 집에 갔댔어 날? 날 만날래구? 학구는 입에서 수를 빼며 눈이 둥그레진다 뜨거운 목을 혀끝으로 슬슬 돌리다가 꿀꺼덕 소리를 내서 삼켜넘긴다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운봉이는 점직해서 시칸이 웃었다 학구도 버륵하니 마주 웃는다 학구 형이 나 형이 댕기는 기계관에 너다우 그대로 웃는 낯으로 졸라보았다 뭐? 니가? 학교는 어떡하고? 내년에 졸업인데 학교는 어떡하고? 그러나 운봉이가 이 말에 대답하지 않음에 학구도 제처 묻지 않는다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광산으로 가게 되던 6, 7년 전 자기의 사정이 지금의 운봉이를 찾아온 것이라고 그는 이해한다 묵이 올라왔다 상귀퉁이로 마늘장을 밀어놓으며 어서 묵이나 먹으라 하고 운봉이에게 권한다 묵을 먹고 학구를 따라 행길에 나서니 가을 아침에 맑은 햇발이 몸에 상쾌하다 와닐레 자전거 포합을 지났으나 와닐레는 건득 인사만 하고 아무 말이 없다 놀려댄다고 하여도 운봉이에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부끄럽고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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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